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에 지난 1년간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중지되거나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까지 간소화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대표하던 3개의 훈련 키리졸버 훈련, 독수리 훈련, 얼치프리덤 가디언은 모두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 재개 계획은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서둘러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을까? 그런 의혹과 의심과 불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9월 신임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미 상원청문회에서 한국계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답을 했습니다 한미연합전력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능력과 관련해 무수한 격차가 있다 뉴므로스캡 무수한 격차가 있다 한마디로 좀 더 준비작업이 있어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서둘러서 임기 내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을 완수해야겠다는 그런 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작권 전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한미연합연습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을 검증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8월부터 3주간 가장 중요한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이 훈련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 있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한미연합연습입니다 병력과 공원을 동원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위기관리연습 CPX입니다 전작권 전환 능력 및 시기를 평가하는 핵심 절차인 전작권 기본 운용능력 IOC 검증작업에 해당합니다 이 검증작업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산 능력에 대한 공동평가작업입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앞으로 1단계 이번 8일에 실시되는 기본 운용능력에 이어서 2단계 완전 운용능력 FOC 그리고 3단계 완전 임무수행능력 FMC의 검증을 연속적으로 거칠 예정입니다 정석으로 하면 이들 훈련은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이기 때문에 실전에 해당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버 연습과 얼치 프리덤 가이드 연습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2개의 중요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하기는 힘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된 경우에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미래연합군사령부 미래연합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래연합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군이 대장을 맡게 되고 그 다음 미국군이 부사령관 한국군이 사령관 그 다음 미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이 변화가 한국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수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우려와 불신입니다 일반인들보다도 군 내부의 전문가나 그 다음에 군을 잘 아는 예비역 장성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그 다음에 군 예비역 장성 출신들은 군 내부의 실정과 그 다음에 한국군 실력 그 다음에 한미연합 상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2014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한번 시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이 극하게 바뀌면서 2014년 한국 측이 요청을 합니다 좀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렵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와신또에서 만나서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합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다시 이야기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될 때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이 전환된다 당시 합의사항은 기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군의 역량 향상을 봐가면서 결정하자 대체로 당시의 관계자들은 2020년대 중반, 2025년을 전후해서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받는 것으로 당시 한미 양국의 전작권 전환의 사전 조건으로서는 세 가지 핵이 등장하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두 번째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과 미군의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 자산 제공 및 운영 세 번째 조건은 안정적 한반도 및 지역 안보 관리 이것은 두 번째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이후에 세 가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 하나 우호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북한의 그런 핵 위협이란 것이 가상의 일이었지 현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은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이 핵탄두를 기하급 수적으로 늘리면서 한국군 스스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시야에는 북한의 핵탄두 보유 개수를 60개에서 65개로 이렇게 보지만 시간이 가면서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지금 시간이 끄면서 수백 개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전시작전권의 핵심은 북한의 침공이 있을 때 미군의 확장 억제력과 전략 자산이 한반대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군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미군의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냐?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북한이 다량의 핵탄두를 보유함으로써 개전 초기에 북의 핵과 미사일부터 한국군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말았던 것 그리고 한국군은 자체의 군사 정찰 위성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 핵과 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천지개백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작권 횟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은 2014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북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려는 한미연합사에 비해서 미래연합사가 되면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고 부사령관이 미국군 대장입니다 유사시 미국의 정원전력이 한반도 정파 속도와 규모는 현지 사령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청하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미군이 사령관일 때 하고 미군이 부사령관일 때는 적극성이란 차이가 있죠 왜? 최종 책임은 한국군 사령관이 짊어지기 때문에 미군이 사령관을 할 때는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사령관이 직접 요구할 수 없죠 또한 한국 대장이 한반도를 담당한 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미군들 속속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또 미국의 핵 우산이라든지 학장 억제 수단을 제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 3가지 초기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 이런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지만 2014년과 2019년 사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북한의 핵을 소유하게 됐다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부사정관으로 지냈던 김재창 회장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맹군의 지위를 맡는 사령관은 전추력을 더 많이 제공하는 쪽이 사령관을 맡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미래군 사령관이 한국군 사령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장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터지면 미국 지원군은 현재의 한국군 보다도 적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그 다음에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고 노무현 정부의 초기에 국방보좌관을 지냈던 김희상 연합사령관이 한국축으로 바꾸고 나면 전과 같지 않습니다 미국인이 연합사령관을 맡아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것을 미국 본토에 요청하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컨대 전작권 해수 작업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수행했던 그런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리, 근거, 현실적합성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이 독립국은 그냥 지휘권을 스스로 가져야 되는 그런 당위를 앞세워가지고 밀어붙이는 정책이죠 정말 한국의 안보건간을 허물어뜨리는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무모하고 대단히 무지한 그런 추진이다 그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